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주 효과적인 살충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FUTO-C-4CEEC입니다. FUTO-C-4CEEC는 해충을 제거하고, 작물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. FUTO-C-4CEEC는 에마멕틴 벤주에이트와 플루펜옥스론의 강력한 효과를 결합하여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. 에마멕틴 벤주에이트 49L,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는 강력한 살충제입니다. 플루펜옥스론 2G-L, 오래 지속되는 확실한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. 특수첨가제 958G-L, 전반적인 효과를 향상시킵니다. 사용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. 16L 분무기 물통에 FUTO-C-4CEEC-4U2M을 섞기만 하면 됩니다. 해충이 보이면 잎에 골고루 뿌려주세요. 살충제는 헥타르당 0.1G-0.1을 사용하고, 물 400포 500레 희석하여 사용하세요. 안전을 위해 7일의 안전 사용 강력을 준수해주세요. FUTO-C-4CEEC를 사용하면 응애, 응애알, 저항성 해충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작물은 항상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랄 것입니다. 호위농단 덤뿌인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 FUTO-C-4CEEC, 해충 방제를 위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. 해충 때문에 더 이상 농작물 피해를 보지 마세요. 지금 바로 FUTO-C-4CEEC를 선택하세요. FUTO-C-4CEEC FUTO-C-4CEEC